네 형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요? 어떤 학교일까요? 매니저 형도 학교 어딘지 모른대요 오늘의 주인공?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?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지?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지금 학교 근처에요 어 쿵다 쿵다 걸리겠는데? 어?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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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발견해 됐어 봤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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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으면 어떻게 해요? 이거 여신분을 보지는 않았어요 당신의 학교를 습격합니다 스쿨 어택